갈매기 2마리가 바위 위에 앉아있습니다. 물속도 맑고 와 땀에 물 맑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데로 넘어지면은 바위가 아니야 굴집이 있잖아 굴집이 면도칼하고 똑같아 굴집 그 밑으로 떨어지잖아 손같은게 닿으면 바로 그냥 다 찢어져 살 굴집이 투어 다니고 이럴때는 실 때는 장갑하고 신발같은거는 필요해 준비를 해가지고 다녀야 돼 나중에 육지로 올라오거나 이럴때 맨손으로 이렇게 자꾸 올라오면은 다치거든 해변이지 그냥 해변 사람들이 없잖아 저기는 밤에는 못들어가 밤에 들어가면 총맞아 밤에 들어가면 총맞아 이 길로 왔잖아 우리가 우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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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